안녕하세요. LA언니입니다. 한인타운에 새로운 베이글집이 생겨서 다녀왔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베이글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한국 스타일의 베이글집이 새로 생긴거에요. 베이글의 식감이 저희가 기존에 먹던 베이글의 식감과는 조금 틀렸어요. 그리고 크림치즈가 굉장히 맛있었구요. 저는 꿀 들어간거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베이글을 더진 시키면 크림치즈를 3개 받을 수 있는데 저는 블루베리랑 마늘이랑 시켜먹었는데 마늘은 너무 마늘 맛이 강했어요. 맛은 있는데 그 생마늘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맵다고 할까? 그래서 저는 조금 그게 너무 강했구요. 블루베리가 맛있었고 그냥 플레인도 맛있어요. 그리고 귤 맛 나는 것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한국의 중간에 물을 가득해요. 그 인간에 물을 가득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기간에 물을 가득하니까 원래는 bl아내지만 사장에서 물을 가득하기도 했죠. 그러면은 지금 scorebook 2라운맛을 하시지만 우선 파킹이 굉장히 넓고 편했고요. 지하에 그냥 파킹하고 올라가면 바로 베이글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빈은 그라운드 월크 빈을 쓰기 때문에 커피 맛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 베이글의 식감도 좋았지만 크림치즈 너무 맛있어서 진짜 자꾸 가고 싶은 곳이에요.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